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여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그리스도의 새 산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 제자는 열매 맺는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바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포도나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다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은 열매 맺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라 하면 세상에서는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원하는 제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자를 교인이라 하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자를 제자라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신성을 개시하심으로 믿음의 대상이심을 밝히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참복음의 진리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현장에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흑암이 꺾이는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 희생적 사랑을 전제로 하는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자 곧 그리스도 제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어 절대 제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2, 3, 7 나라 보금화의 주역 인생으로 서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박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8절의 이 말씀에서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서 생존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지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곧 기도가 뒤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기적인 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유를 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선택받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심판과 구원이라는 역사를 수없이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포도나무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물을 감당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과감하게 심판하셨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리스도 제자가 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자가 된다는 말은 제자로서 합당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보검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떠한 조건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던 베드로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석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자신의 예트를 다 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변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는 새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쳐서 새것처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생명력을 얻어 나의 예트를 깨야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서게 되고 변화와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새틀 인생이 됩니다. 영적인 새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따르고 함께 함으로 열매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새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9절에서 11점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또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할 사랑의 본부기는 실로 극단적이고 한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사랑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가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현장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 불신 영혼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현장에서 행한 영적 중매자 안드레처럼 영적인 열정을 가진 영적 중매자로 사람들의 인생에 참된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것이 전도요 성교입니다. 우리가 행할 사랑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확산에 영적 우선순위를 두는 현장 성교사, 영적 중매자의 역할을 행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야고버스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육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여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의 메인 옛사람입니다. 완전한 율법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 중매자로서 각자 삶의 현장이 성교지라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확산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현장 성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세상의 삶, 옛 틀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믿음의 삶, 새 틀의 삶은 죽음을 넘어 영혼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세상의 방향을 따라 세상에서 배운 방법인 나, 물질, 성공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 허락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행함으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이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자가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와 같은 또 가지를 닦아내는 훈련과 연단 그리고 포도나무와 지속적인 결합 인만웨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단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교묘한 전략을 써서 서로 내 메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름은 말씀을 통해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틀을 입는 것입니다.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구원의 뜻을 예수님의 전도와 성교의 명령에 따라 행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이 따름과 행함으로 재창조와 재생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름과 행함이라는 영원한 만족을 위한 선택과 도전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따르고 함께 함으로 열매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새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영적 중매자로서 각자 삶의 현장이 성교지라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보금의 확산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현장 성교사가 되게 하소서 따름과 행함이라는 영원한 만족을 위한 선택과 도전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